그 11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인데 보기가 좀 잘못 편집됐네요 답은 500으로 바꿔놓으세요 500으로 바꿔놓으시고 11페이지 기출문제 첫 번째 문제 50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우리 이제 균형점의 이동 한번 보죠 균형점의 이동 균형점의 이동이 뭔지 한번 보죠 균형의 이동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균형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하나의 균형이 있는데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수요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예요 그러면 곡선이 이동하겠죠 곡선이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할 거고 그러면 균형점이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균형가격과 새로운 균형량이 나타나면서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변하게 돼요 그림을 잠깐 보면 이런 그림이죠 자 얘가 수요 오른쪽에 내려가 있는 수요곡선이고 얘가 오른쪽에 올라가 있는 공급곡선이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균형점이 처음에 있었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수요의 증가가 나타났어요 수요의 증가 그러면 수요의 변화 중에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증가가 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겠죠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균형의 이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처음 균형일 때 균형가격이 있었고 균형량이 있었을 텐데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지면서 균형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러면 균형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두 번째 균형점의 양이 우측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측으로 갈 거니까 균형량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균형점의 이동이고 우리가 찾아내는 건 뭐냐면 균형점이 이동이 일어났을 때 균형가격은 상승할 거냐 균형량은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가격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이걸 찾아내는 게 우리 문제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내용이에요 균형점이 이동했을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변하는 과정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 가고 감소하면 좌측 가고 공급도 우측 가고 감소할 거고 우측 가면 증가하면 우측 가고 감소하면 좌측 갈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가 변하다 보니까 복잡한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일단 이걸 쉽게 풀어내려면 아직 그래프는 여러분은 그리지 말고 나중에 제가 그리라고 하는 거에서만 그리면 될 거고 첫 번째는 양을 먼저 판단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균형량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죠 얘를 한번 보여준다면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수요가 증가했다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럼 이 점이 이 점으로 바뀌어졌을 거고 얘가 가로축이 양이니까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갔을 거니까 양은 증가라고 얘기하겠네요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면 양은 새로운 균형점의 균형량은 증가해요 마찬가지로 이게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공급이 증가했다 해보죠 여기 균형점에서 얘가 우측 가면 여기로 갈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갈 거예요 역시 양은 증가죠 당연한 얘기예요 증가가 됐다는 건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곡선이 우측으로 갔으니까 우측으로 가면 양이 무조건 증가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양은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양은 증가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했다 해도 무조건 양은 감소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균형량을 판단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균형 가격을 판단할 건데 이건 누구나 다 상시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요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아파트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올라갈 거고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만 많아요 살려는 사람이 없고 그럼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아파트의 가치가, 값어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가격이 내려갈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살려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선호도가 증가해서 당연히 서로 살려고 경쟁을 할 거예요 높은 가격으로 살려고 할 거니까 가격은 상승할 거고 공급이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지면서 희소성이 없어져요 희소성이 곧 가치를 얘기해요 많아졌다 보니까 희소성이 없어져서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반대로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하락하고 팔려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거다 이 얘기예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장의 논리를 얘기해요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당연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공부한 다음에 공부를 제대로 아직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차차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경제론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건데 선생님 전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무슨 법칙이에요?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칙이죠 수요법칙이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비싸면 안 사죠 안 사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다시 나한테 물어봐요 맞아요? 들려요? 들려요 수요법칙은 무조건 이렇게만 가는 거고 이렇게 성립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무조건 방향도 상관없이 반비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싸면 안 산다만 얘기하지 안 살 때 비싸지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수요법칙 관련 없어요 이걸 바탕으로 선생님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수요법칙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요법칙은 가격부터 출발해서 수요량까지만 얘기하는 거지 반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수요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균형점의 이동으로 판단하는 거지 수요법칙 관련이 없어요 또 그리고 내용 자체가 달라요 얘는 수요량의 변화고 얘는 수요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어찌 됐거나 뭐 물어봐도 괜찮지만 이런 질문은 틀리다는 거예요 얘와 얘가 무조건 반비례가 아니다 수요법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까지만 성리화하는 법칙이고 반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했을 때 가격이 하락한다 이걸 원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수요법칙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 없어요 수요법칙은 가격부터 무조건 출발했을 때만 수요법칙인 거지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 거는 수요법칙 관련이 없다라는 거야 당연히 살려는 사이에 말하면 가격은 올라가야 될 이유에 그의 시작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균형점의 이동을 판단할 때 첫 번째는 무조건 양만 판단한다 수요 곡선이 증가하든 공급 곡선이 증가하면 우측 갈 거니까 우측 가면 무조건 양은 증가한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가격은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거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갈 거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풀어낼 거예요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균형점의 이동을 보여준 거고 총 우리가 배울 건 다섯 가지인데 나중에 1, 2월 달 되면 하나를 더 배울 거고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면 다음에 배우는 건 아주 기본적으로 쉽게 할 거고 수요와 공급 중에 하나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일정하고 하나만 변하는 경우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변한대요 그런데 변화폭을 줬대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가 더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제시됐을 때 세 번째는 문제를 좀 어렵게 낸다고 할 때 얘를 답으로 내는데 수요 공급이 모두 변했어요 수요도 증가 감소 또는 했고 공급도 증가 감소했다고 했을 때 변화폭을 주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말이 없을 때 네 번째는 완전이란 말이 들어갈 때 완전 탄력이냐 완전 비탄력이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탄력성을 배울 건데 어찌 됐거나 먼저 완전히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볼 거예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씩 보죠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 변화 중에 하나만 변한대요 하나만 변한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일정하다 그럼 일정한 건 볼 필요가 없어 일정하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고 변한 거에 의해서 변한 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증가하니까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무조건 그래서 양은 증가 이렇게 양은 증가다 바로 쓸 수 있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살려고 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가격은 상승 이렇게 된 거고 자 두 번째 예를 보니까 수요가 일정하고 공급이 감소했대요 그럼 일정한 건 볼 필요가 없고 공급 감소니까 감소니까 양은 감소 이렇게 될 거고 서로 팔려는 사람이 없어졌대요 그럼 값어치가 귀해지겠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 이렇게 됐을 거예요 뭐 어렵지 않게 둘 중에 하나만 변하면 변한 것만 찾으면 되니까 우리 원리대로 첫 번째 양을 판단하고 두 번째 가격을 판단하면 돼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변한대요 변하는데 변화폭이 주어졌어요 변화폭이 주어지는 경우는 크게 변한 것만 따지면 돼요 크게 변한 거 자 예를 들면 수요 감소폭보다 공급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얘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얘기한다면 작게 변한 건 무시해버리고 크게 변한 거에 의해서만 결정되면 돼요 감소니까 양은 감소 이렇게 될 거고 자 물건을 안 팔려고 했으니까 값어치가 귀해지겠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 이렇게 될 거예요 상승 자 지문은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 증가가 이렇게 지문 나오면 여러분 문제 풀 때는 동그라미 쳐요 이거 뭐 어려운 작업 아니니까 이런 연습해요 문제 풀 때마다 제가 푸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문제 푸는 방법들을 유심히 보면서 그렇게 따라서 푸는 게 가장 좋아요 키워드에 동그라미 칠 거고 밑줄 그을 거고 선 그을 건데 이런 연습을 계속 볼 거예요 문제 풀 때마다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게 변했으니까 얘가 더 크다 얘가 얘 보다니까 얘가 크다라고 나와야 돼요 우리 이제 지문에서 뭐는 뭐보다 뭐에 비해 뭐는 이렇게 지문이 나와요 은느니가 붙은 게 주어예요 주어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크니까 얘 무시해버리고 얘 의해서 결정되겠네요 증가니까 증가니까 양 증가 이렇게 볼 거고 서로 살려고 했으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둘 다 변할 때 변화폭이 누가 더 크게 변했다 또는 작게 변했다 그럼 크게 변한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 두 번째 역시 어렵지 않게 풀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수요와 공급이 모두 변하는데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걸 이제 캐쳐야 돼요 지문에서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다 자 그러면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의 가격과 양을 각각 확인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알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해서 얘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보죠 수요가 증가했고 공급이 증가했어요 근데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이 그냥 동시에 일어났다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어요 얘도 일어났고 얘도 일어났대요 자 그러면 수요 증가에서 각각을 따져볼 거예요 얘도 얘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수요 증가하면 증가하니까 양 증가 서로 살려고 했으니까 가격 상승 공급 증가하니까 증가하니까 양 증가 서로 팔려고 했으니까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가격 하라 자 근데 동시에 일어났는데 수요 증가에서도 양은 증가했고 공급 증가에서 양은 증가했어요 그럼 양은 증가해요? 양은 증가해요 예의에서 증가했고 예의에서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해요 얘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 아직 나왔고 근데 예의에서 가격은 상승했는데 예의에서 가격은 하락했어요 가격 올랐어요? 내렸어요? 알 수 없어요 얘가 더 크게 변했으면 가격 올랐을 거고 얘가 더 크게 변했으면 가격은 내려갔을 건데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해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게 이렇게 있더라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제 공급을 하다 보면 그래프를 그렸더니 선생님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가격이 내려갔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잘못 그린 거고 이제 때가 되면 그래프도 많이 그려서 각자 이제 저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쉽게 느껴진 사람은 그래프도 열심히 그려야 되겠지만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수요가 이렇게 있고 공급이 이렇게 있대요 얘가 첫 번째 균형점이에요 첫 번째 균형점 이렇게 됐는데 얘는 수요 거 얘는 공급 거 오른쪽 내려가면 수요 오른쪽 올라가면 공급 지금 보니까 둘 다 증가했어요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자 그러면 곡선을 우측으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공급의 증가도 나타났대요 그럼 공급의 증가도 이렇게 시켜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대요 어? 가격은 똑같네요 보니까 얘가 가격이 거의 변화가 없대요 이렇게 나왔어요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얘하고 얘가 똑같이 똑같은 폭으로 그렸어요 근데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만약에 공급이 더 조금만 변하면 이 점으로 가는 거예요 빨간색 빨간색 만난 거 공급이 만약에 얘보다 더 많이 움직이면 이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내려갈 수 있죠 이만큼 가면 가격이 올라가고 똑같이 가면 가격 똑같고 더 많이 가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가격은 내렸어요 올랐어요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얘들이 모두 다 빨간색끼리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들이 보니까 처음 것보다는 모두 다 우측에 가 있긴 해요 그렇죠? 우측에 가 있으니까 무조건 양은 증가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양은 증가했지만 가격은 누가 많이 변했다는 폭이 제시가 안 되니까 알 수 없다라고 나와야 돼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더라 근데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바로 눈으로 직관적으로 풀 수 있어요 얘 증가면 양 증가 얘 증가면 양 증가 그럼 양은 증가됐겠지 그러면 가격 다른 하나는 알 수 없다 이런 결론이에요 사실 자 그럼 이제 얘를 보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누가 더 크게 변했다 작게 변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둘 다 일어났는데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증가니까 양 증가 증가니까 양 증가 그러면 양은 증가할 거예요 양은 증가해요 그럼 나머지 가격은 알 수 없다 해요 하나를 알 수 있으면 하나는 알 수 없어요 당연히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공급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이니까 상승했다 하락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알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양 감소 양 감소 그럼 양은 감소됐을 거예요 양 감소 그럼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격 하락 가격 상승이니까 알 수 없는 거고 보니까 양 증가 양 감소 우리는 양 먼저 판단한다 그랬어요 근데 양은 증가했고 양은 감소했어요 양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알 수 없어요 이제 양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양을 알 수 없고 그럼 가격은 알 수 있겠네요 이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일치됐을 거다 수요 증가에서 가격 상승 공급 감소에서 가격 상승이니까 가격은 상승했겠지 라고 풀어내는 거고 마찬가지로 양 감소 양 증가니까 양은 알 수가 없다 가격은 일치됐겠지 수요 감소 가격 하락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가격은 하락했다 라고 찾아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걸 파악하는 게 이 지문이 섞어져 나오겠죠 하나만 이렇게 딱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거가 섞어졌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냥 둘 다 변했는데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말이 없다라면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고 지문을 읽어나가야 실수하지 않아요 연습해보죠 자 보면 양 먼저 판단하는 거죠 변했는데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양 증가 양 증가니까 양은 증가 양 증가했고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될 거고 양 감소 양 감소니까 양은 감소 가격은 알 수 없다 양 증가 양 감소니까 이제 양이 일치가 안 됐어요 그럼 양을 알 수가 없다 양 알 수 없어요 양 알 수 없고 가격은 수요 증가에서 상승 어차피 일치했으니까 하나만 봐도 괜찮아요 상승니까 얘도 가격 상승이에요 가격 상승 자 수요 감소니까 양 감소 양 증가니까 양이 일치가 안 됐으니까 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될 거고 가격은 수요 감소에서 하락이니까 가격 하락 이렇게 중요한 건 알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자 네 번째 1년 내내 따라다닐 내용이고 균형점에 이동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완전이라는 말이 나올 때 완전 앞으로 이제 경제론 풀 때마다 완전이라는 말이 항상 등장할 건데 자 수요 공급 중에 완전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하나 있어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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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이따가 한번 탄력성을 제시를 해줄 텐데 설명할 거예요 3교시에 배울 게 탄력성이니까 일단은 완전 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 비 내렸다 비 내리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죠 이렇게 내릴 거예요 완전 비 내리는 것이 수직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완전 비탄력을 수직선으로 먼저 암기해 놓고 풀어낼 거예요 물론 원리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이거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이래요 자 그러면 수직선 한번 그려보죠 여기에 가격 양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수직선이 되면 얘가 뭐다 완전 비탄력 이렇게 된대요 자 오늘 집에 가면서 무조건 이걸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야 돼요 자 완전 비탄력이면 일단 수직선이다 비 내린다 수직선 완전 비 내린다 그러면 선이라는 건 점이 연결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이 올라가거나 내려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선을 따라서 가격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어요 가격 상승하락은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데 절대로 이 선에 있는 점들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좌측 우측 안 간다는 건 뭐가 일정한 거예요 양이 일정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수직선만 외우면 안 되고 이 수직선의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야 돼요 수직선은 양이 일정한 거예요 일정하다는 건 양이 고정됐다 변화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 감소 증가도 안 된다 고정됐다 일정하다 그럼 양이 0이에요 0이에요 0이 아니에요 또 중요해요 0인 것은 여기가 0이고 원점이 0인 거고 얘는 0이 아닌 값으로 일정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100이라고 해보죠 그럼 양은 얼마로 일정한 거예요 언제나 100으로 일정한 거예요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 이 함수식을 어떻게 쓰냐면 이걸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 양의 기호가 뭐예요 P예요 Q예요 Q인데 원래 아까 보니까 Q는 뭐 100 마이너스 2P 이렇게 써요 원래 함수식은 Q도 있고 P도 있는 식으로 쓰는데 완전히 들어간 식은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양은 언제나 얼마? 100이죠 10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끝이에요 얘가 이렇게 양이 100으로 일정하다는 거고 이 함수식이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는 함수식이에요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요 완전 비탄력 나오면 무슨 선? 수직선 이 수직선을 이해해야 돼요 점들이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좌측 우측은 못 간다? 그러면 양은 일정하다 양이 일정한데 0으로 일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값으로 만약에 100으로 일정하다면 양은 언제나 100이다 이걸 함수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함수식이 나왔어요 이제 역으로 원래 함수식은 Q와 P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함수식이 아니라 이게 공급함수가 이렇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읽어야 돼요 어떻게? 양은 언제나 얼마로? 100으로 끝났네 언제나 100분이 없는 거예요 100으로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양이 100으로 일정해? 양이 일정해? 완전 비탄력이네 수직선이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직선이면 양이 일정한 거고 예때 함수식이 어떻게 나타났나? 양은 100으로 일정하다라고 이걸 쓰는 거예요 양이 일정하다 물론 100이 아닐 수 있고 200이라고 하면 Q는 20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300이면 Q는 300 이렇게 쓰는 거고 완전 비탄력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제 완전 탄력은 어떨까요? 완전 탄력은 수평선이겠죠 그래서 완전 탄력은 P, Q가 있을 때 이렇게 된 것이 완전 탄력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은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이고 자, 그러면 이 점들은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좌측, 우측 막 마음대로 갔다 왔다 할 수 있죠 양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일정한 거예요? 가격이 일정한 거예요 얘는 가격이 일정하다 가격이 고정됐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0은 아니죠 0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가격이 200이라면 가격은 얼마를 일정한 거예요? 200으로 일정하다 그럼 얘 식은 어떨까요? P는 200 이걸로 끝나요 이런 함수가 나올 때 이게 완전이라는 함수예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이걸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P는 200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가격은 언제나 200으로 일정하다 가격이 200으로 일정하네 가격이 일정하네 그러면 얘는 가격이 일정한 완전 탄력이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수평선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 얘가 이제 앞으로 1년 내내 따라다닐 녀석이에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해는 시켜줬는데 나중에 점점 더 이해시켜줄 거예요 점점 탄력성을 이해하면서 그런데 수직선까지는 떠올라요 사람들이 완전 비 내린데 수직선 이 수직선의 의미를 해석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이 수직선이 우리 경제학을 나타내는 함수식은 세로축이 가격, 가로축이 양이니까 수직선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좌우로 안 간다 좌우로 안 간다 이걸 집에 가면서 오늘 집에 가면서 일어날 때 한 두세 번은 머릿속에 떠오르고 집에 가세요 좌우로 안 움직이니까 양이 일정한 거다 양이 일정해요 수직선은 양이 일정한 함수 완전 비탄력을 의미해요 자, 그럼 보죠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욕망이 좀 있어요 있을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뭔가 그려봐야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아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여기서 그려요 다른 거 그리지 말고 그래프는 여기서 연습한다 자, 한번 보죠 수유가 완전 탄력이고 공급이 증가했대 이렇게 두 가지 일어났어요 그런데 수유는 증가했다 감수했다는 건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다만 완전 탄력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P, Q가 있을 때 수유가 완전 탄력이네요 그럼 수유를 수평선 그려야죠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수요 이렇게 써요 또는 D라고 쓰고 이렇게 그런데 공급이 증가했대요 공급 곡선을 그려야 돼요 어떻게? 오른쪽에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이렇게 공급 이렇게 S라고 쓰고 공급이 증가하면 곡선이 우측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우측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바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격은? 양은 어떻게 됐어요? 양은 우측으로 갔죠? 양은 증가 가격은? 변함이 없네요 가격이 일정해요 그래서 가격은 일정하고 양은 증가 이렇게 파악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 그래프를 그릴 시간이 없어요 사실 문제 풀 때 무조건 어떻게 풀 거냐면 완전 탄력 나왔죠? 그러면 얘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간에 완전 탄력에서는 가격이 변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가격은 일정해요 그럼 가격은 정해졌으니까 양은 어떻게 변할까 하는 예의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가하니까 양 증가 이렇게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완전 탄력 나오면 가격은 이미 준 거예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양은 다른 거에 의해서 결정되겠네 증가하니까 양 증가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자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는데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고 나왔어요 완전 비탄력 완전 비 내린다 그러면 수직선인 거죠 그래서 공급이 S를 쓰고 공급이 수직선 완전 비탄력인데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수요는 오른쪽에 내려간 곡선이죠 이렇게 수요를 썼어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얘가 우측 가겠네요 곡선이 우측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가겠네요 그러면 가격 양이니까 가격은 상승 양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은 일정하고 가격은 상승 이렇게 됐어요 가격 올라가고 양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해 보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는 그래프 그리기 싫은데 라고 해도 그려요 그래프 그래서 연습해 보시고 왜냐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 내려가 있다 공급 곡선이 오른쪽 올라가 있다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이다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이다 증가하면 우측 간다 감소하면 좌측 간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래프의 형상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려보고 그런데 이제 빠르게 문제 풀 때는 완전 비탄력이면 무조건 뭐가 일정해요 양이 일정해요 무조건 양이 일정하고 그럼 가격은 나머지에 의해서 결정되겠지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이렇게 파악하면 돼요 역시 뭐 지문을 풀 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완전 비탄력이면 양이 일정 완전 탄력이면 가격이 일정 이렇게 딱 고정돼요 그래서 완전히 들어간 경우 네 번째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배웠는데 다시 한번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데 저도 처음에 인문이니까 부동산이란 이런 거예요 이런 쉬운 얘기하면서 아주 그냥 재밌게 인문강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걸 먼저 공부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아니 처음에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부동산은 총론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이 뭐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간단한 쉬운 거 하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쉬워요 뭐 공부할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학교는 너무 쉽다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 문제의 높은 점수나 합격점을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론이나 투자론이 필요해요 이걸 버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가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부분이에요 근데 어려운 걸 왜 지금 하냐고 했을 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을 하나 생각하자면 여러분 합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근데 어려운 게 어렵다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제가 누구는 뭐 다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가 학교론을 조금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다른 과목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효율적으로 안정된 점수를 얻으려면 학교론에 많은 시간 투자하면 안 돼요 해도 까먹고 틀리고 해도 까먹고 틀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합격하려면 어려운 단어를 이해를 딱 해놓으면 나중에 학교론이 훨씬 쉬워지고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은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걸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네 가지 한번 보죠 균형점의 이동 수유와 공급 중 하나만 변하는 경우 아 물론 사람마다 제각각이에요 야 이게 뭐가 어려워 다 쉽네 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말 없는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학교론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려운 거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수유와 공급 중에 하나만 변하면 변한 것만 따져요 둘 다 변했는데 변화폭이 주어지면 크게 변한 것만 판단해요 크게 변한 거 얘기가 중요하죠 수유와 공급이 모두 변했는데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더라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과 양을 각각 판단해서 일치하면 일치하는 결과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 얘는 알 수 없다라고 판단해야 되고 완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수직선이나 수평선이 나올 건데 완전 비탄력 나오면 비 내리니까 무슨 선? 수직선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을 떠올리고 수직선이면 좌우로 변하지가 않아요 뭐가 일정한 거예요? 양이 일정해요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수직선이면 양이 일정한 거다 그럼 반대로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이고 가격이 일정한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한번 보죠 식후에 문제는 그냥 칠판 봐요 여러분 책 볼 필요 없어요 여기 칠판 써 있으니까 이거 보고 오시고 문제 풀고 교재에 있는 문제는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맞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이렇게 나왔네요 둘 다 변했죠? 근데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알 수 없는 게 하나 나와야죠 1번, 2번, 3번, 4번 보기 봤더니 다 안 돼 근데 5번만 알 수 없다 하나 나왔어요 답이 예예요 보너스인 거죠 물론 한번 해석해보죠 우리 공부하는 단계니까 양 증가하고 양 감소했죠 양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가격은 수요 증가하니까 상승 공급 감소니까 상승 가격은 상승 그러면 5번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보너스로 줬던 문제고 준 거 같잖아요 느낌이 이렇게 알 수 없다가 하나도 없어요 출제자가 그냥 보너스로 그냥 10초 내에 풀 수 있다라고 준 거고 25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죠 이것도 보너스 문제예요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라고 물어봤어요 1번을 풀었더니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가 일정하네 그럼 얘는 볼 필요가 없고 얘에서 결정되겠지 감소니까 양은 감소 맞죠? 수요 감소니까 가격은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안 살려고 했으니까 가격은 하락이죠 가격은 상승 나왔네요 오 틀렸네 1번부터 다시 보지 이걸 다시 한번 봤을 때 수요 감소니까 감소니까 양 감소 수요 감소니까 가격은 하락돼야지 얘 틀렸네 이렇게 체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공부한 게 아까우니까 2번 3번 4번도 한번 해볼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문제 25회 때 나왔던 이 문제는 다른 걸 바꿨지 제가 응용했을 때 이 1번 답을 바꾼 건 아니에요 1번이 답이었어요 이건 아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걸 맞을 사람은 시간도 줄일 수 있는 보너스 문제를 줄게 다른 건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공부한 게 아까워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고 혼자 혼자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찌 됐거나 우리 문제는 시간을 푸는데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틀렸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실수한 게 없으면 넘어가야 돼요 나머지 한번 해석해보죠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했다 그럼 불변인 건 볼 필요가 없고 증가했으니까 양 증가 공급 증가해서 가격은 하락 맞고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얘가 얘보다 큰 경우라고 제시했죠 그러면 부동호 이렇게 표시하고 그럼 얘 볼 필요 없고 얘 의해서 결정되겠지 증가하니까 양 증가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맞고 자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했대요 중요한 질문이죠 이걸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럼 알 수 없다가 하나 나와야 될 거예요 이거 하나 딱 떠올려야 돼 어 변화폭을 주지 않았네 둘 다 변했는데 양 증가 양 증가니까 양은 증가 그럼 가격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는 질문인 거예요 해석해 보면 공급 증가해서 가격 하락 수요 증가니까 가격 상승 누가 많이 변했는지 얘기가 없으니까 가격은 알 수 없다 맞고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끝났네요 그럼 역시 누가 많이 변했는지 얘기가 없죠 그럼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양 증가 양 감소니까 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양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고 수요 증가니까 가격 상승 공급 감소니까 가격 상승 맞네요 이건 쉬운 문제니까 1번 답이 나왔지만 이 문제가 다시 나온다면 4번과 5번 중에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알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 자 탄력성인데 경제론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라고 할 때 100명한테 물어봐도 100명 다 100명 다 그렇게 대답해요 탄력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학교론 1년 동안 계속 따라다닐 내용이에요 탄력성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탄력성이라 그래요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탄력성 탄력성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얘가 1년 내내 따라다닐 녀석이고 시험 보러 가는 사람도 합격한 사람도 탄력성이 뭔지 모르고 가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이해해 봐요 자 수요법칙이라는 게 있고 수요법칙은 정성적 개념이에요 성질을 얘기해요 우리가 비싸면 안 산다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비싸면 안 살 거고 싸면 살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수요법칙에 그러면 수요량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방향 가격만 제시되면 시장에 있는 모든 재화의 수량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A재화가 비싸지면 A는 안 살 거야 B라는 재화가 싸지면 B는 살 거야 이렇게 살 거다 안 살 거다를 바로 정할 수 있어요 무슨 법칙에 의해서 수요법칙 그러면 이 방향을 결정하는 건 성질의 개념이에요 정성적 개념인데 근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걸로는 모든 재화의 수요공급의 원리를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한계에 도달해서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탄력성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아래에 얘를 보니까 A재화가 비싸졌어요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럼 사요 안 사요? 안 살 거예요 A수량도 줄었어요 B재화도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럼 B재화도 안 살 거예요 그럼 둘 다 수요법칙은 맞아요? 맞아요? 비싸면 안 산다 모든 재화가 들어맞는 법칙이에요 수요법칙은 맞는데 가격이 똑같이 10% 올랐는데 A는 조금 안 샀어요 B는 많이 안 샀어요 맞죠? 재화마다 비싸면 안 사는데 모든 재화가 비싸면 다 안 사져요 근데 어떤 재화는 비싸졌을 때 조금만 안 사고 어떤 재화는 많이 안 산대요 이렇게 양의 변화 차이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런 양의 양이 조금 변하냐 양이 많이 변하느냐 차이가 있죠 이걸 우리가 탄력성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탄력적이다 고무줄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라 해요? 그런 얘기해요 많이 늘어나거나 많이 줄어드는 걸 탄력적으로 변한다고 해요 탄성이 큰 걸 탄력적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많이 변하거나 조금 변하거나 양이 많이 변할 때 양이 많이 변하는 걸 탄력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A와 B 중에 누가 탄력적이에요? 가격이 똑같이 변할 때 A는 이만큼 줄었고 B는 더 많이 줄었죠? 누가 더 많이 변했어요? B가 많이 변했어요 이때 줄어들어도 많이 줄어들어도 많이 변한 거 맞아요? 많이 늘어나는 것도 많이 변하는 거고 많이 줄어드는 것도 많이 변하는 거예요 많이 변한 건 누구예요? B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B가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비쌀 때는 안 사지만 쌀 때는 사겠죠 그러면 A 가격이 하락했고 B의 가격도 하락했어요 그럼 쌓으면 산다 그럼 수량 증가하고 수량 증가하는데 10% 가격이 변할 때 얘는 5%만 증가했는데 얘는 20%나 증가했어요 누가 많이 변했어요? B가 많이 변했어요 그럼 누가 탄력적이에요? B가 탄력적이에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이해해보죠 수요법칙은 모든 제어에 들어 맞아요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샀는데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예를 보니까 A의 첫 번째에서도 B가 탄력적이에요 맞아요? B가 많이 변했죠 두 번째도 B가 탄력적이죠 B가 많이 변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탄력적인 건 양이 많이 증가해야 돼요 많이 변화돼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이해 못 해갈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이 많이 증가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건 많이 감소하거나 많이 증가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많이 변해야 탄력적이다예요 양이 많이 변해야 증가되는 것만 탄력성이 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분명히 이 중에서 한 30명쯤 또 고민에 빠져요 어떤 재화가 예를 들면 나중에 배울 건데 장기에 가서 A라는 재화가 탄력적으로 변했어요 탄력적으로 변했대요 탄력적으로 변했는데 공급을 한번 얘기해보죠 탄력적으로 변했는데 공급이 많이 줄었대요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다시 한 번 어떤 A라는 재화가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적인 건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양이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장기로 갔을 때 탄력적으로 변했다 탄력적으로 변했더니 공급량이 많이 줄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선생님 탄력성이 커졌으면 양이 많이 증가되어야 되잖아 왜 줄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틀린 거예요 탄력적일 때 양이 많이 증가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증가하거나 많이 감소하는 것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탄력성이 커졌을 때 많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많이 커질 수도 있죠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럼 많이 커지고 많이 줄어드는 건 비싸면 팔고 싸면 안 파는 거에 결정되는 거고 탄력성은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변할 수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1년간 제가 계속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증가되는 것만 탄력적인 게 아니다 많이 감소하는 것도 탄력적이다 자 그러면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 증가다 감소다 얘기하는 건 이건 수요법칙이에요 비싸면 안 산다 이건 방향을 정하는 거고 이건 성질의 개념이고 얘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양이 조금 변하냐 많이 변하냐 자 그러니까 양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양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력성은 정량적 양을 정하는 개념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이에요 탄력성은 정량적 개념이다 중요한 지문이에요 탄력성은 뭘 얘기하는 거니까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원인은 가격이에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할 때 양이 증가냐 감소냐 이거 방향 얘기하는 건 수요법칙이고 탄력성은 가격 변할 때 양이 많이 변할 거냐 조금 변할 거냐 많이 변할 거냐 조금 변할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변화율의 크기를 얘기하는 정량적 개념 양을 정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탄력성은 정량적 지표인데 양을 정하는 지표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걸 배우기 전에 우리가 한번 분수 한번 이해해 볼게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분수를 배웠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내가 수산수를 잘했어 라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좀 이해할 거고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으면 이제 배워야 돼요 A분의 B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요 이걸 A분의 B라고 이렇게 읽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나올 때 지문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A에 대한 B의 비율이라고 얘기해요 A에 대한 B의 비율 얘를 A에 대한 B의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A에 대한 B의 비율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2분의 10이면 얼마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얼마예요? 아 물어본 게 아니라 답이 얼마냐? 5죠? 어떻게 구했어요? 10 나누기 똑똑한 사람이 2, 50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어쨌거나 이걸 계산하려면 10을 2로 나누어서 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B를 A로 나눈 값이다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두 가지 표현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론에서 뭐분의 뭐 나오면 A에 대한 B의 비율 또는 B를 A로 나눈 값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 학교론에서는 뭐분의 뭐라는 비율이 한 30가지쯤 나와요 더 나와요 사실 50가지, 60가지 더 나오는데 적당히 우리가 80점 맞이기 위해서 필요한 비율은 한 30가지 외워야 돼요 뭐분의 뭐 예를 들면 부채감당률은 부채서비스액분의 순소득이다 그럼 대부 비율은 총투자액분의 대부액이다 뭐분의 뭐다, 뭐분의 뭐다 이거 계속 외울 건데 여러 비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이런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한 번 그냥 써볼게요 얘가 가장 중요한 비율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비율이에요 학교론에서 부채서비스액분의 순소득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부채서비스액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이라고 읽어야 돼요 또는 다르게 읽을 때 순소득을 부채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이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채감당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문에서 부채감당률은 부채서비스액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이다 또는 부채감당률은 순소득을 부채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헷갈려는 사람도 많대요 어찌 됐거나 더 이상은 안 되고 알아서 그냥 외워서 a분의 b를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 이걸 b를 a로 나눈 값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분수를 쓰게 되는 원리는 얘예요 이걸 알아야 공부를 좀 쉽게 하는 거예요 원인분의 결과를 쓰는 거예요 원인분의 결과예요 원인은 분모에 있는 거고 결과는 분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에 대한 결과 이렇게 할 때 a분의 b를 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a에 대한 b의 비율 얘가 원인이고 원인에 대해서 b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라고 볼 때 보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해요 좀 더 중요한 걸 얘기하자면 b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b를 더 중요시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좀 특이한 예고 만약에 대부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워야 되는 동의어가 있었어요 빌린 돈을 부채 같은 말로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공부를 잘하려면 이미 외워 놨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 비율은 대부액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액의 비율 이건 뭐냐면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 10억을 투자하는데 빌린 돈이 4억이다 그럼 전체 10억 중에 빌린 돈이 4억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 대부 비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총 투자액 분의 대부액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중에 내가 빌린 돈이 4억이다 그럼 0.4하고 이걸 퍼센트로 바뀌어주면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살짝 배울 건데 어찌 됐구나 얘를 왜 대부 비율이라 했냐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랬어요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요 얘가 결과예요 전체 중에서 빌린 돈이 얼마냐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중요하니까 얘가 명칭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모든 거 다 통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원인분의 결과라는 건 알아야 돼요 원인분의 결과 그다음에 이제 분수관계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A는 C분의 B라고 표현했을 때 A와 B는 무슨 관계냐 이렇게 얘기할 때 A와 B는 비례 관계예요 비례 관계 A와 C는 무슨 관계냐 A와 C는 반비례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A 커질 때 B도 커져야 돼요 A 커지면 C는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요 대답이 봐봐요 잠깐 2분의 10을 해볼까요? 2분의 10이고 내가 얘를 키워볼게 얘를 키워볼게 얘가 얼마예요? 5죠? 2분의 20 됐어요 얘가 얼마예요? 7 2분의 30에 돼 얘가 얼마냐면 15 이렇게 되겠죠? 지금 얘를 키웠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키우고 키우고 했더니 얘가 어때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그럼 얘 커질 때 얘도 커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A는 뭐분에 뭐 나올 때 위에 관계는 B의 관계예요 커질 때 커지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변수는 고정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변수가 3개가 변할 수 있을 때 내가 2개의 관계를 묻고자 할 때 하나는 일정하게 놓고 변할 수 있는 거 2개를 변화시켰을 때 어떤 관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C를 변화시켜보죠 2분의 10은 얼마? 5 이렇게 되겠죠? 네 키워볼게요 4분의 10 5분의 10 이렇게 바꿨대요 그러면 얘는 얼마? 계산기 써도 괜찮아요 나중에 쓸 거고 2.5에 2.5 얘는 얼마? 2 그럼 지금 보니까 얘를 지금 키웠어요 이렇게 얘를 키워놨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하냐 봤더니 어때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커질 때 얘는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학교론을 뭐분에 뭐라는 식이 무수히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걸 제가 수업하면서 이런 걸 일일이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 인문강의에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기초적인 원리부터 설명해 주는 거고 사실 당연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이걸 정확히 설명한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실제로 잘 기억해놨다가 학교론에서 이렇게 읽는다 뭐분에 뭐라고 할 때 원인분에 결과를 쓴다 이런 A는 C분에 B라고 할 때 위에 건 비례 관계고 아래 건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고 뭐분에 뭐라는 분수식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럼 보죠 이런 건 필요한 거 모르게 있으면 얼른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아 네 아 그래요 잘 알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걸 잘 알아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뭐는 뭐분에 뭐라는 식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 단어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뭐냐면 가격 탄력성을 줄여서 탄력성이라 그래요 얘 단어는 가격에 의해서 뭐가 아까 뭐가 많이 변하는 거였어요 지금 보니까 가격에 의해서 양이 많이 변하고 양이 많이 변해야 탄력적이라 그랬어요 그럼 가격에 의해서 뭐가 많이 변해야 돼요 양이에요 양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쓸까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니까 원인분의 결과죠 그냥 생각 없이 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식을 제가 다 이렇게 해석해 줄 거예요 원인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당연해요 원인분의 결과 자 그러면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이렇게 식을 쓴다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은 나중에 해석해 줄 거고 우리 시험부와는 관련이 없어요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값 나오면 플러스로 결과낸다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꺼지면 되는 게 절대값이에요 이건 나중에 해석해 줄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얘와 얘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가격이 많이 변해야 돼요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탄력성에 결국 아까 우리가 봤듯이 가격 변할 때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얘보다 양이 많이 변해야 탄력적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양이 많이 변해야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보죠 가격 탄력성은 뭐에 대한 뭐의 비율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비율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탄력성이 크려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클수록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가 클수록 얘가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해석해야죠 양의 변화율이 크다는 건 많이 증가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예요 양이 많이 변화되는 건 증가할 때는 많이 증가하고 감소할 때는 많이 감소한다를 포함되는 얘기가 변화율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증가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증가될 때는 많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는 많이 감소하는 것이 변화가 큰 거예요 많이 감소해도 탄력성이 큰 거예요 맞아요 양이 많이 감소해도 탄력성이 큰 거고 많이 증가해도 탄력성이 큰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필품이라는 게 있어요 샴이슬 생필품이에요? 아니야? 없으면 죽는 사람 많아요 생필품 맞아요? 맞아요 쌀도 생필품이에요? 샴푸도 생필품이에요? 맞아요 다 생필품들이에요 이런 생필품들과 사치품들이 있어요 재화를 많이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그럼 생필품과 사치품의 탄력성을 한번 이해해보자 가격이 올랐어요 생필품이 가격이 올랐대요 샴이슬이나 담배 생각해도 돼요 담배 피우는 사람 없으면 죽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어찌 됐거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어요 시장에서 무슨 법칙? 수요법칙이에요 비싸면 안 사죠? 안 사요 근데 생필품은 비싸더라도 안 사긴 하는데 많이 안 살 거냐 조금 안 살 거냐의 차이가 있어요 맞죠? 많이 안 사요 조금 안 사요? 조금 안 사요 필요하니까 그럼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인 재화예요 탄력성이 작은 재화가 생필품인 거예요 사치품은 어때요? 비싸지면 안 사겠죠 당연히 안 사는데 많이 안 살까요? 조금 안 살까요? 많이 안 사요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싸지면 사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싸면 지금 많이 안 살 거예요 그래서 비싸졌을 때 양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사치품이라 그래요 간단히 나누고 이제 무수히 많은 재화를 탄력성에 의해서 구분한다라고 우리가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배우고 좀 쉬죠 오늘 일찍 집에 가겠네요 자 가격과 양이 똑같이 변하는 게 기준이에요 똑같이 변했다 예를 들면 얘가 10% 변할 때 10% 변했다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얘가 가장 우리 학교에서 중요한 식이에요 근데 막 무조건 생각 없이 외우는 게 아니라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거니까 원인분의 결과니까 가격분의 수요량이지 당연하게 외워야 돼요 당연하게 머릿속에 저장돼야 돼요 가격분의 수요량인데 가격 10% 변할 때 양이 10% 변했대요 값이 얼마? 1이죠 1 그래서 같으면 1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거 뭐 당연한 결과죠 같으면 1 근데 우리가 수학이나 물리, 과학에서 1이라는 값을 단위값이라 그래요 1이라는 숫자를 단위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단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같을 때를 단위탄력적이라 그래요 1값을 단위값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보죠 보니까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했대요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했어요 이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했다 양이 많이 변했죠?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나오면 당연히 탄력적이지라고 아주 당연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양이 많이 변할수록 탄력성이 큰 거니까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에요 물론 결과는 가격 10% 변할 때 양이 20% 변하면 2라는 값 나오지 그럼 1보다 큰 값 나오겠지 1보다 크면 탄력적인 건 이건 결과적인 해석이고 우리가 원리를 접근할 때는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인 거예요 그러면 가격보다 양이 적게 변했대요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비자는 아닐 비자는 거예요 탄력적이지 않다 그러면 얘는 비탄력인 거죠 이러면 비탄력적이다예요 그러면 결과는 가격이 10% 변할 때 만약에 수위량이 5% 변했다 그럼 0.5니까 1보다 작겠지 당연히 1보다 작은 값 나와요 그래서 1보다 작을 때 비탄력이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결과적으로 이식만 알면 풀어내는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머릿속에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똑같이 변하면 단위 탄력적 가격보다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자, 1번 완전 탄력은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읽어요? 어, 그래요? 똑똑하신 분들이야 무한대라고 읽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자, 무한대인데 이건 나중에 배울 거고 얘 한번 보죠 5번, 얘를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수위량이 얘를 해석해야 돼요 수위량이 0이에요 수위량의 변화율이 0이에요 맞아요 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수위량이 0인 건데 퍼센트가 들어갔다는 건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율이 0이라는 건 양이 0이 아니라 얘가 의미하는 바는 수요가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0값이 아니라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가격의 10% 변할 때 얘가 0이라는 거예요 변화율이 0이다 그럼 값이 얼마예요? 얼마? 0이에요 분자가 0이면 0이에요 분모가 0이면 얼마예요? 0 아니에요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알겠어요 이걸 알았으면 저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요? 어찌 됐거나 수위량이 0이 아니라 수위량이 0이 아니라 수위량의 변화율이 0이면 얘가 0%라니까 얘는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양이 변하지 않는데요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되는 걸 우리가 양이 일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선? 무슨 선? 양이 일정하대요 무슨 선? 수직선 이걸 뭐라 그래요? 완전 비탄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완전 비탄력이고 탄력성이 0이에요 탄력성 값이 0인 것을 완전 비탄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해석하면 얘가 이렇게 돼 있대요 증가 감소가 안 된대요 뭐가? 양이 이게 수요일 때는 수요량이 증가 감소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이 일정하다 그러면 양은 변화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퍼센트 변화율이 0이다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양의 변화가 0이다 그러면 탄력성이 얼마예요? 0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완전 비탄력이라 하고 얘는 가격 탄력성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이 0 그러니까 1이 기준이에요 같을 때 1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그런데 얘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때 이것만 외워요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그런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를 해석하는 거예요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고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 똑같이 변하면 단위 탄력적 그런데 양의 변화가 없다 양의 변화가 없다 양이 고정되어 있다 일정하다 이걸 완전 비탄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중요해 분수의 원리 쉬었다가 이어서 탄력성 이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commercial 등장 observable ths固定 클 blaming 중 ừu 플ason peak , 넘 temporal 숙min Yani 뱊